이번 시간에는 웹팩의 운영 모드라는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웹팩을 실행을 시키면 아마도 warning in configuration, this mode, 뭐뭐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웹팩은 굉장히 많은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설정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웹팩에서는 기본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본 값은 크게 개발자 모드, 또 실제 제품으로 배포되는 모드 그리고 아무것도 세팅하지 않는 모드 이 세 가지 타입으로 기본 값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모드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냐 production production production이 기본 값이고 non 또는 development 또는 production 셋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각각의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고 밑에 보시면 여러분이 개발 모드로 했을 때는 옵션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production일 때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실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모드를 적당히 달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현재 우리 웹팩에서 만든 파일의 내용은 이래요 어때요? 보기가 좋아요? 보기 안 좋죠 조금 더 보기 좋게 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포매팅을 해도 여기 있는 알파벳 이런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요?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 심볼들 변수 이름 같은 것들을 추격시켜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드를 모드의 값이 현재 없잖아요 그럼 production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모드를 development 라고 하고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면 일단은 아까 그 노란색으로 우리한테 알려줬던 워닝이 없어졌죠 그리고 만들어진 index.bundle.js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인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인간적인 여전히 비인간적이지만 코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코드를 좀 자세히 보면 해석할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우리가 수정해서 피로로 하는 번들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모드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할 때와 또 배포를 할 때는 또 모드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때는 예를 들면 web.config.js는 개발모드로 하고 자 여기에다가 prod 보통 production을 줄여서 prod라고 많이 하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요거를 production이라고 이렇게 입력해서 production 모드로 만든 다음에 보통 개발을 할 때는 그냥 npx webpack을 해서 개발모드로 실행을 하면 얘잖아요 제가 약속된 이름이니까 여러분이 개발모드로 바꿀 때는 config라는 플래그를 달아서 옵션을 달아서 webpack.js에서 개발모드로 얘를 번들링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의 webpack.config.js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의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팅했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조건문 같은 게 돌아가서 적당한 모드로 스위칭이 되게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고급 기법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하면 됩니다 모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개발모드로 바꿔놓고 webpack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